안녕하십니까 까치리 윤여사 입니다 제가 배추를 315개를 심었습니다 105개 짜리 세 판을 심었는데 여기 벌써부터 이렇게 벌레가 뜯어 먹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3일 된 건데요 낮에는 힘 푹 죽었다가 저녁때는 요렇게 살아나 가지고 제가 이게 물 주다가 물을 막 줘 가지고 애들이 흙 투성이가 됐어요 한 한두 개는 죽은 것 같아 315개에서 한 몇 개 죽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키워서 배추가 이거 크는 모습을 제가 이쁘게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